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경심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14가지 혐의들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집념과 노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식적으로 통우지 이해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려고 노력하더라도 불법적인 활동은 결국 알려지고 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밝혀진 14가지 정경심에 대한 혐의들 중에는 사적인 인물로 살았더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공적인 인물에다가 세상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 것들도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활동들입니다. 한두가지의 대표적인 사건은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물론이고 조국 부부의 삶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하여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직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두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차명거래입니다. 정정심에 지인 3명의 이름을 빌려서 790여 차례에 걸쳐서 차명주식 투자를 행한 사실은 우선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독일 공직자의 주식은 백지신탁을 명한 공직자윤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검찰 공소장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정수석 재직시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차명주식 거래를 행한 부지런함과 대단함과 당돌함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9월 30일까지 3명의 차명계좌를 모두 6개의 구자를 갖고 모두 23회나 차명거래를 해온 공소장의 내용은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랍습니다. 참고로 그녀는 9월 6일 날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9월 23일 날 방배동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0월 3일 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차명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는 딸을 위한 경력 위조입니다. 딸을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위조할 수 있는 것처럼 경력 부풀리기에 정경심은 나섰습니다.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의 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로서는 차의전원 입시에 불합격하게 되자 그때부터 정경심의 허위서류 만들기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봉사상을 위조한 가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2013년 6월에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의 상장을 스캔한 뒤에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총장직인만 딱 오려다가 이후 캡처한 동양대 총장직인을 딸의 이름과 학교 그리고 활동사항을 명기한 그런 위조서류의 하단에 붙여서 위조사항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서류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되어서 1차 합격자가 되는 데 기여했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국 다른 서울대 의전원 2차 면접과정에서 낙방했습니다. 또한 이 서류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돼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위조사문서 행사, 우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서 공소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사건의 연계입니다. 사건의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어간 검찰의 공소장은 휴대폰 압수나 계좌추적에 대한 방해 속에서 이루어진 귀한 조사 결과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수사 환경뿐만 아니고 외부로부터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의 수사관들의 눈부신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이 정도까지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조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검찰은 어느 정도의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차명주식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조국의 이름이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이 사전에 차명거래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는가는 이번 조국 사태의 해결실마리를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조국이 검찰에 소환된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정정심의 유죄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혀 틈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국의 공범 여부를 물정과 진술로서 밝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국의 신변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공소장은 조국 이름을 적시하였지만 공범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세상에는 가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